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저녁 10시인가 12시인가에 9시에 KBS1에서 영화 명작 영화들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그쵸. 아주 옛날. 아직은 지금은 안 하죠? 못 봤어요. 한 번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막 배너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옛날 사람 테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르잖아요. 장르. 장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의 그런 장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인기 있는 장르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이버틱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도 어떠한 그 장르 흐름에 따라서 주가 완전히 양극화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지금 볼 때 좀 흥행장. 흥행장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코너가 이름이 계절 테마잖아요. 그렇죠. 계절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기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시기로는 이제 좀 더워지는. 더워지는. 네. 더워지는 시기인데 날씨로는 그렇다는 거고. 그럼 주식 시장에서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냐. 지금 시기에 뭐가 맞냐. 이걸 또 잘 골라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 PBR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저 PBR주인데. 네. 네. 최고의 보수 전략이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안전하다. 그렇죠. 시장이 무너져도 나는 끄떡없다. 내가 이만큼 돈 들고 있는데 주가 안 갔으니까 뭐가 무서워. 뭐 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런 관점이고 정말 엉덩이 무거우신 투자자분께 적절한 매매법이.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두고 나서는 주가에 다 발현이 돼요. 맞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게 돈을 파킹해둘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PBR주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워렌 버핏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처럼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더더욱 자산가치에 정말 보수적인. 아. 보수에 보수를 더한 매매법이었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약간 성장, 실적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PBR은 이제 웬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경기 개선 그리고 경기 부양 기대감을 선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 변함은 없어요. 코스피 4천 간다라는 얘기도 있죠. 제 예상이 틀려서 4천 갔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아. 저도요. 네.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틀리고 가는 게 좋죠.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느낌상으로 안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은 별로 환영받지는 못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간다고 했어요. 갔잖아요. 모두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진다고 했어요. 떨어졌잖아요. 어? 내 말 맞았지? 아하 이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떨어졌다. 이 로직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돈을 잃었으니까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맞든 틀리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상승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내 증시에 추가하락 가능성은 저는 이제 열려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대비는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 PBR 관련주를 가지고 온 거고 자산 가치가 풍부한 종목은 어쨌든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찾아보면 가지고 있는 땅만 다 팔아도 시가총액 두세 배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빠지고 물론 그렇다고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아. 그렇죠. 지겨워. 땅 같죠. 그렇죠. 땅 같대요. 아주 지겨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풍파들을 이겨내고 충분히 재가치를 찾는다라는 거. 결국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여유만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저 PBR 종목군들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안 해요. 그게 참 좋죠. 그래서 자산이 많으니까. CB 이런 거 발행 안 해요. 그렇죠. 톤이 많은데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저 PBR이라는 것은 현금도 웬만하면 많은 가능성이 높고 토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증이라든지 이런 리스크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 PBR 종목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진짜 대표적인 저 PBR 종목인데 그러네요. 저는 진짜 이 종목을 모아가시면 훗날 웃을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안 어울리는 종목이에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루하겠죠. 하지만 내가 액수가 있거나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한국전력 모아가시는 전략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저금하듯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에서. 그렇죠. 월급 받으면 삼성전자 한 주씩 산다. 예전에 이런 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비싸죠. 네. 지금 좀 비싸요. 한국전력이 좀 더 쌉니다. 한 2분의 1.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전력을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한국전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현 설명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을 올리려다가 이제 못 올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못 올릴 것이냐. 올리겠죠. 물가상승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상은 나와요. 그렇죠. 올해 안에는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그때부터 로켓을 달고까지는 아니어도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 PBR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한화생명이 있어요. 한화생명. 보험주도 수익성이 조금 개선이 되고 금리 인상은 보험주의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주는 이제 금리로 많은 상품들을 운영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요즘에 금리 인상 리스크가 어쨌든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험주가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이것도 이제 저 PBR 종목으로 대표격으로 있는 종목이니까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시기에 꼼꼼히 찾아보시면 안정적으로 좀 돈을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불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이제 그 계절에 맞는 테마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저는 플라잉카 플라잉카 나르는 자동차랑 그다음에 우주항공 같은 어떤 섹터일 수도 있어요. 두 개에요? 네. 플라잉카 우주항공 즉 나르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어쨌든 날아다니는 것 예전에 이 플라잉카만 갖고 오지 않으셨나요? 플라잉카를 갖고 온 적은 없어요.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율주행 갖고 오셨구나. 오원소라는 영화 보시면 너무 옛날 영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택시운전기사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그랬나요? 하여튼 근데 거기 이제 날라다닌 자동차에 그 오원소 여자 주인공이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이제 미래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충원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자동차 인프라가 잘 깔리고 그 다음에 KTX가 나오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사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드론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의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가야 되고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아무튼 다 빨라야 돼. 기다리기 힘드니까. 플라잉카면 엄청 빠르죠. 그렇죠. 하늘로 가니까 하늘로 가니까 막히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차선도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차선이 한계가 있잖아요. 건물 때문에 네. 그 현대차랑 한화랑 대한항공 이 세 개의 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플라잉카에 네. 플라잉카에요. 이 세 개의 기업 중에 누가 이제 주도하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항공이나 이런 우주 이런 쪽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영향력이 진짜 엄청 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도치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만 프로를 올렸죠. 그러니까요. 일론 머스크만의 능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영향을 묻혔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쨌든 간 비행기 항공 이런 쪽은 대한항공도 있지만 IT랑 결합했을 때 저는 한화가 되게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화 관련된 종목은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뭐 스트레트랙 아이 뭐 이런 종목들도 테마로 좀 엮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도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큰 변화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항공 쪽에 조금씩 담아가도 분명히 좋은 어떤 결실이 전통 항공주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대한항공 이런 게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면서 플라잉카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저 PBR주 그리고 저는 이제 플라잉카 땅을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하늘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보수의 끝판왕 같은 섹터를 가지고 왔고 대표님께서는 이제 막 날아올릴 것 같은 오랜만에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성장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둔 그걸로 오늘은 이제 그 계절 테마가 약간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